조유리 님데 이달소의 올리비아해 님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완전 다른 매력이잖아 저는... 저는 말이죠 저 뽑을까요? 저는 바로 조유리로 가겠습니다 우리 크흥이는 어때요? 저는 이거 제가 뽑아서 뭐하나 싶은데 그러면 일단은 문어가 자신있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조유리님으로 선택을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 다수결 원칙입니다 다수결 원칙 그래서 뽑겠습니다 로즈도 습속에서 나현으로 선택하도록 할건데 그렇습니다 로즈님 말 있어요? 아 네 저도 숲속에서 나현을 본 것 같아서 로즈도 아우치지마 뭐야 숲속에 있었어 이 다람쥐 숲속? 숲속에 다현이가 있었다고? 이 다람쥐에 있었어 이 나현이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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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죠? 갑자기 말이 빨라졌어요 갑자기 한국말 잘하는데요? 로즈가 갑자기 한국말 잘해요 치키 님도 로즈처럼 일본사람이잖아요 그죠? 좋아요 좋아요 로즈가 일본사람이야 그럼 전복 얻는데 아 맞다 아 그래요? 갑자기 뭐 치키랑 뭐 얻을 땐 내가 아홉사람이지 미안 미안 로즈가 어디사람이야 로즈 말 왜이렇게 빨라져 로즈가 어디사람쥐 로즈 숲속에서 왔나 숲속? 로즈 숲속? 나라 같은게 없다니까 로즈 요정이었지 로즈 요정이었지 로즈 로즈 어디사람이예요? 로즈 어디사람이예요? 로즈 맘대로 정해 나라같은게 없다 나라같은게 없다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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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사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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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사람이래? 아니요 숲속에 숲속에 숲속? 저도 어느 나라 숲속 엄마의 숲속 일본에 대나무순 많잖아요 아 잠시만 잠시만 자꾸 뭐야 어 나 일본은 못해 어 일본은 못해? 왜사람이 생겼는데 로즈가 누구 선택하고 싶어? 아호! 강혜원님 어때? 너무 예쁘네요 강혜원 가겠습니다 저도 강혜원님 왜요? 문어! 강혜원 지금 저 눈빛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눈빛지요? 눈빛지? 지젤 눈빛지 지젤 선배님께서 쳐다보고 있는데 지젤씨는 살짝 사선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강혜원씨는 정면 같아요 오케이 그럼 강혜원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럴 순 없어 나에게 문어한테 안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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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요 근데 문어 문어 왜? 뭐 불만 있어요? 아 너 나 불만 지금 쩔어 어 왜요 왜요? 누구 선택하고 싶은데요? 너무 힘든 숙제를 주고 있어 나한테 왜요? 어디 숲속에서 또 봤나요? 어 아니 숲속 아니야 그럼 어디서 봤어요? 공원 공원에서 누구를? 응 둘 다 본 것 같아 오 그래요? 그래서 문어의 선택은? 따라줄게요 아 문어 문어 선택 못해요 자 문어가 가겠습니다 야 야 야 야 니 나가 안효진 니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지 니 나가라 누구야 안효진 못 고르겠어요 저는 안효진이라고? 그거 안효진이라고? 안효진 아 아 시간 관계상 안효진입니다 네 그 네 그럽시다 안효진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로즈 근데 너무 정성적인데 아니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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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요 로즈요 도대체 그 숲이 어디에요? 어? 숲이? 아니 숲 숲 계속 갓 아 센순아 센순아 왜 이렇게 뒷 아 예리 펭수야 너 펭수야 너 지금 집요해 응 알았어 거기 숲 어딘지 몰라? 이거 곤란하게 만들어 너 지금 울림이 가득한 숲속이래 도대체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거야? 아 그래 그래 울림이 가득한 숲속 티스시셔 손을 넘었어 로즈야 알았어 울림이 가득하다 야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떡해 이거 도파밍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보아 가겠습니다 보아 보아 아닙니다 로켓펀치로 가겠습니다 뭐야 어 와 선배님 펭수 일단 나가 펭수 일단 나가 어 퇴근하자 어 로즈가 단독으로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울림이 가득한 숲속 난 못 골라 야 야 로즈야 니가 골라 잠시만 숲속의 기억을 도대체 왜 곤란한거죠? 어 잠시만 잠시만 도파밍 나 골치 아파요 골치 골치가 왜 아픈거지? 숲속을 걸어요 숲속을 걸어요 숲속에서 오래 숲속을 걸어요 아 숲속 빨리 골치 빨리 골치 빨리 골치 빨리 골치 수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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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야 저 거든비 진짜 미쳤다 근데 저 거든비 되게 좋아요 사실 아이 저 한번만 선택하게 해주세요 거든비님을 진짜 좋아해요 저 한번만 선택하게 해주세요 펭수 얘기해봐요 펭수 얘기해봐요 펭수 저 왼쪽이야 아니에요 저는 권은비님이 리더십도 있고 저 왼쪽이야 권은비님 선택하고 싶어요 펭수 왼쪽 고른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왼쪽이야 펭수 자세도 그렇고 되게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왼쪽이야 왼쪽이 좋아 왼쪽이 좋아 왼쪽은 좋아 오른쪽은 거듭 댓글 좀 달아주세요 뭐라고요? 오른쪽은 뭐라고요? 걷는다고요 오른쪽은 걷을 뿐 오른쪽은 걷을 뿐? 왼쪽은 걷을 뿐? 수윤아 너 알록달록한 세상 모르지? 우리 엄마 개빡쳤다 왜? 수윤아 왜 나 무서워 아니 왜 화가 났어요 우리 엄마 개빡치 않았어 아니 펭수 아파 오른쪽 하시죠 권은비가 있습니다 권은비 권은비 맞아 권은비가 있지 아니 잠깐만 아니 시청자 여러분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펭수님 조용히 해 주시고요 펭수님 알았어 알았어 권은비 권은비 펭수 여론 안 좋아졌어 잠깐만요 여리여리하게 미처개가 펭수님의 저 사진이 너무 힘들어 사진 뭐 젖방골 가져왔지 왜 왜 무슨 사진 젖방골 야야 나와봐 너 눈물이 탁실 이딴 사진 하면 1등 할 리가 없잖아 이놈 새끼야 크왕 왜 화가 난 거야 도대체 그 사진 갖고 오면 어떻게 왜 화나도 하냐고 저 루다 사진 너무 귀여운데 왜 엉덩이에게 아니 아니 죄송해요 그냥 갑자기 헬레가 보다 루다 귀엽게 나왔다 루다 귀엽게 나왔어 세영님 김왕이가 맘에 안 들어요 가인님이요 저는 가인이요 지금 댓글 보면은 다들 왜 크왕이 화가 났냐고 저딴 사진이 어디서 갖고 왔어 내가 왜 화를 냈지 어머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른쪽이 나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귀여운 루다님 선택할게요 어머나 헤헤 헤헤 제가 장담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야야 로즈 왠지 연희님 왠지? 로즈야 넌 누가 더 좋아? 로즈? 나? 아 이거 너무 아 너무 예쁜데 어떡해 누가 로즈한테 더 잡아줘요 아 근데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 그 유리님이 카메라를 보고 있네 아니 그거 말고 아니 로즈 로즈 로즈야 객관적으로 아 이쁘다 객관적인 이쁨 내가 봤을 때 네 아 이 사람이 더 이쁘다 갑시다 미쳤다 로즈가 펭수야 펭수야 트롤이네 다 가볼까요? 근데 근데 진짜 비슷한데 에이 하나 알지 진짜 비슷한데 더 이쁘다 에이 0.0은 더 이쁘다 알겠어 알겠어 쭈리 쭈리 쭈리요 쭈리님 선택하겠습니다 어 로즈 어려워? 어 쿠완 어때? 로즈 어려워? 응 쿠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니콜 선배님 어 빡치네 왜 막아 왜 막아 아니 로즈 왜 막아놔 아니야 안파됐어 안파됐어 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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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니언니 쭈리 쭈리 라면 먹었나봐 얼굴이 왜 저러지 의다님 너무 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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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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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님 아 아닌데 은비님은 별론가봐 은비님 어때 은비님 그래도 표정이 애교가 없다고 말해야되나 은비님 무서운데 아 무서워? 야 은비님이 하나도 안 무서워 은비님은 단계 뭐야? 그래도 요즘 폼은 권은비자 아 너무 웃겨 개새는 권은비지 알았어요 스피드 오르자 이제부터 루다! 아 사진 진짜 열받네 자 루다! 루다! 아 나 진짜 열받아 다음에 떨어뜨려주세요 그만 보고싶어 태연! 나 저 사진 그만 보고싶어요 태연! 나 영원히 보고싶어 저 사진 열받아요 태연 루다 선택하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혜인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해 혜인 혜인 가시죠 감사합니다 혜인 가겠습니다 루다님 저 사진 꼭 개인 소장을 하겠습니다 아 안돼요 안돼요 여러분 네네네네 자 이것도 채팅창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다수별로 채팅창에서 올려가지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왜 다수결을 해요 이거를 그냥 빨간색으로 자 올려주세요 근데 루다가 헤어지면은 또 은비랑도 붙으면 되고 이거 그냥 루다가 루다가죠 루다가 저 사진이 너무 루다가 사진이 저걸 이길 수 있는 사진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저거 뭐야? 호빵이야? 아 루다 엄청 많아요 지금 왜이렇게 루다 저분 호빵이에요? 호빵인데요 저거는? 루다 저 사람을 이길 그게 없어요 아 오케이 2번이 아니에요 루다님 선택하겠습니다 네 루다가 있어 루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집단 괴롭힘이에요 여러분 집단 괴롭힘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귀여운데 루다님 가겠습니다 루다님 루다님 미안해 미안해요 미친거 아니야? 미친거 아니야? 아이온님 자 여러분 레전드다 이거 야 루다가 아니야 자 우리 마지막은 두표합시다 두표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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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온님 사진 레전드야 옆에 쿠팡이잖아요 저거는 자 여러분 두표 받아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루다가 가고싶어요 집단 괴롭힘을 멈춰주세요 진짜 이사효이니까 루다 진짜 자랑스러워 멈춰 집단 괴롭힘 멈춰 자 1분기 1분기 마감과 함께 결과는 방송으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아이유님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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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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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다가 너무 많아 미치겠다 이건 루다 이건 왜냐면 이 댓글창에서 올려주신대로 루다님으로 가겠습니다 와 이거는 나 용 아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1분기에 꺼지거든요 자 여러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자 여러분께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꼭 9시에 꼭 복망 챙겨봐주세요 우리 1등 그리고 우우 우우 1등이다 우리 우우 1 2ц 4 3 4 4 한글자막 by 한효정